베트남은 오토바이 천국입니다. 아주 기평한 이동수단인데요. 오토바이와 관련된 약간 구미스러운 게 조금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날치기 같은 거죠.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특히 제가 이렇게 촬영하려고 나가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 핸드폰을 도로 쪽으로 빼지 마라. 이거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도로 쪽으로. 체 간다고. 외국에 가서 좀 놔둬요. 왜냐하면 핸드폰을 제거할 수 있어요. 아 맞네. 예스. 으아악. 고생해야 돼요. 아 오. 신 까마. 안 된다. 그러면서 꼭 이렇게 할까. 알리바바. 알리바바. 제일 걸음에 처리가 없는데 알리바바. 사람들을 왜 지켜주고. 실제로 저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손 한번 여기다 뻗을 적도 있다고 합니다. 주변 목격자들이 얘기했죠. 그래서 여기서 아주 놀랍고도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. 알리바바가 베트남에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. 알리바바가 베트남에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날치게 도둑이야 이런 뜻인데 알리바바는 도둑이 아니잖아요. 알리바바가 40인의 도둑이니까 40인의 도둑이니까. 40인의 도둑이니까. 알리바바는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. 네. 베트남에서 도둑을 쓰고 있는 게 알리바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바로 먹으러 왔는데 꼭 구독해주셔야 해요. 오늘 구독 부탁해요! 구독할게요! 네 감사합니다.